아침에 일어라 운동을 하고 점심 때다가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 포링을 치고 목욕탕에 들려서 싸우나 하고 고처럼 만나는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놀다 집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정보 언니가 승기를 망대면서 늦어져 잔게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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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미쳐 짜라라자쿵가장 얼찌가 좋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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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라 운동을 하고 점심 때 나가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 포링을 치고 목욕탕에 들려서 싸우나 하고 고처럼 만나는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놀다 집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성질을 막 내면 왜 이제 왔나 야단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